오늘은 강원도 원주시 행구동에서 보내주신 브라더 미싱 브라더 슈퍼 1880 이라는 제품입니다. 이 재봉틀은 전기를 꼽았을 때 전원이 들어오지 않고 그 다음에 램프 전체가 고장 났던 기계입니다. 이런식으로 해서 지금 보면 전원을 꼽고 페달을 밟으면 기계가 작동이 되죠. 그 다음에 램프 소켓 전체가 불에 타서 이 부분이 다 타서 녹았던 기계입니다. 전원 스위치 부분이 좀 세월이 흐르면 부러지거나 해서 이 안에 콘셉트가 나가죠. 그래서 요거를 똑같은 기종을 찾아서 이렇게 램프를 끄고 켤 수 있게 수리를 했구요. 그 다음에 기계 작동이 안됐던 이유는 모터가 탄 것은 아니었습니다. 저는 블러크에 이 꼽는 부분에 이상이 생겼던 거구요. 그 다음에 이 기능들이 잘 안됐었는데 지금 모든 기능들이 정상 작동됩니다. 이 다이아를 돌릴 때마다 이 부분이 어긋났었죠. 기어가 엉켰다고 그럽니다. 이게 이제 수리가 돼서 지금 직선이죠. 지그재 모두 정상적으로 수리가 완료된 요런 조립하기 직전의 모양입니다. 아주 부드럽게 바느질이 잘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여기 땀 슬쩍 1,2,3,4, 멀게 촘촘하게. 이건 연구해 놓으면 직선 바느질이 보시는 것처럼 잘 안됩니다. 이제 조리해서 실제 바느질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